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선거는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제조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은 김은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 정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0% 강용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김동영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졌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과 전혀 별개로 그냥 선거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무엇에 의해서 전산조작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나 김은혜 후보가 재검표라는 선거 무효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의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가지고는 그냥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국민이 아니고 선관위의 전산 담당자들이 그냥 돌리는 대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가혹하지만 제가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사람 같습니다. 보수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악과 싸운다.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그럼 선거 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그게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는 소위 42개의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오늘은 5개를 뽑아가지고 아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에 전산 조작이 이루어져가지고 표를 훔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부천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8이라고 붙인 것은 사례 8번째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7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또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럼 공병호 tv를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그 콘텐츠들이 아마 어제 다 나갔을 겁니다. 부천시 사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경기도지사 부천시에는 부천시에 속하는 10개의 동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항상 플러스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군데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합니다.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10개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해 보면 2분의 1의 10승, 2분의 1을 10개 곱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프를 여러분 한 번 딱 이렇게 보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없으면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 값이 원칙적으로 0입니다. 0. 제로값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특정후보에 표를 꽂아주면 표를 뭡니까? 받는 측은 플러스값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빼앗기는 측은 항상 마이너스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값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그림만으로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장난질을 했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항상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이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도 큽니다. 이렇게 모든 게 10개 동에서 모두 플러스값이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럼 10개 동에서 왜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냐.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한 가지로 그냥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값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김은혜 후보가 오정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두 번째 선곡동에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별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수례를 더해 주기 때문에 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모든 동에서 플러스값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레벨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레벨에서 전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부천시 전체 총 사전투표 득표수 김은혜의 사전투표 득표의 10%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김은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10%씩 빼앗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다 플러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는 이런 직관적으로 이 같은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구나. 김은혜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김동영 후보한테 밀어줬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표를 몇 표로 훔쳤냐 이렇게 한 단계 더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가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체 값에서 조작을 10% 해가지고 그냥 빼앗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동마다 빼앗는 겁니다. 심곡동에서 김은혜가 받은 3454표 가운데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부천동에서 김은혜가 받은 4866%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중동 여러분들 김은혜가 받은 2481표에서 10%를 빼앗고 이렇게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궁금함을 이렇게 표혈할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그런데 말씀이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아니 무슨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10% 빼앗았는지 강용석 후보한테는 어떻게 50%를 빼앗았는지 어떻게 정의당 후보한테는 30%를 빼앗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부천시민들의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처럼. 그럼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능력을 가지고는 그 데이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숨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천시민들이 만들어낸 선거결과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자연수는 규칙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천시민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의 선거결과는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부천시민들의 사전투표 선거결과 후보별 득표수가 있는데 그 후보별 득표수가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살짝 뭐가 숨어있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조작공식, 조작공장, 조작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조작공장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숫자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바로 부천시민들의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를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위 일종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역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딱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바로 김은혜의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와 함께 50%를 빼앗는 그 공식을 갖고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의 발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전산에 관계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꼭 숨기고 싶어 했던 것 절대로 밖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공장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역으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바로 제야 전문가 분이 날밤을 세워 가지고 부천시 사례하고 지금 전 경기도 사례는 다 마쳤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같으면 총 몇 표를 정확하게 훔쳐갔는지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후보가 이번에 좀 났어야 됩니다. 자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왕 났었으니까 이 문제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뭔가 지도자를 뽑는 일을 7년 8년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6년째 했으면 그만 된 거죠.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 50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10%를 김원희 한께서 빼앗고 황순식 한께서 30%를 빼앗고 강용석 한께 50%, 도합 90%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수의 절반을 누가 함께 갖다 바쳤습니까 김동영 민주당 후보한테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 표수가 예를 보시죠. 김은혜 후보는 부천시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수가 58,555표입니다. 그럼 그 10%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5,855.5입니다. 0.5는 반올림 해가지고 5,856표를 빼앗는 겁니다. 황순식 후보는 30%를 빼앗고 강용석 후보는 50%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수가 더해보게 되면 6,603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영 후보가 6,603표를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다 플러스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신에 김은혜와 황순식과 강용석은 다 이름들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실제로는 뭡니까 49%를 득표했는데 선관위 발표자를 보면 54% 사전투표 득표율이 발표됩니다. 김은혜 후보는 실질적으로는 47%를 득표했는데 선관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3%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빼앗아간 것이 그러니까 이미 중앙선거관리내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에는 조작된 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인 겁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7년부터. 그 가짜를 가지고 뭡니까 당락을 결정해 온 겁니다. 그 7만 3833표라고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조작된 6600공 세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뭡니까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죠. 7만 3833표에서 6600 세표를 빼면 6만 7231표가 진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다 뭡니까 만진 겁니다. 이런 짓을 뭡니까 2017년부터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사권도 갖고 있고 그냥 쿡 찍어가지고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빌빌빌빌빌 다 조심조심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제 눈에는 그냥 선관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괴물이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최종 결과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가짜입니다. 4번 5번 6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값을 다 수정해가지고 구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를 나누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에서 여러분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당락을 결정한 최종 득표수입니다. 김동령 18만 2077표 김은혜 15만 4865표 정의당 항순식 2733표 강용석 2824표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은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는 바로 조작된 것이다. 왜 조작됐냐. 1번인 바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냈기 때문에 김은혜가 빼앗긴 10% 정의당 후보가 빼앗긴 30%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빼앗긴 50%를 동별로 다 복원시켜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김동령은 가짜가 7만 3천인데 진짜가 6만 7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뻥튀기를 한 거죠. 김은혜는 가짜가 5만 8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만 4천입니다. 황순식은 뭐죠? 가짜가 995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294표가 나온 겁니다. 강용석은 897표가 가짜입니다. 승관이 발표자료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1346표를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겁니다. 5번은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당일 득표수입니다. 4번, 5번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18만 2천 대 15만 4천으로 김은혜가 졌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대충 얼마 정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훨씬 더 패배한 표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1만 5천 표 자유로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17만 5천 대 16만 표로 패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은 1번, 2번 자료입니다. 여러분 김동영 후보는 김동영 후보는 득표율이 51%였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그런데 사전 득표율이 54%입니다. 3% 정도 큽니다. 뭐 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가 진짜인 당일 득표율과 가짜인 사전 득표율이 그런데 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을 보시게 되면 이 오차가 당일 득표율이 51% 사전 득표율이 49% 1.8%밖에 안 되죠.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구체적으로 후보별 진짜 득표수도 찾아낼 수 있고 얼마만큼 표를 훔쳐갔는지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아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반드시 발각이 됩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것을 다 덮고 쓸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다 덮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리 1일 지방선거는 모두 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법적으로 무언지 대법관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너무나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판단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 관계없이 저는 60대 초반의 남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학자적 양식을 갖고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6월 1일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 교육감 선거 모두가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행감입니다. 한마디로 대법관들이 뭐라고 이러면 결정 내리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침묵하든지 간에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 일생을 걸고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대한민국의 6월 1일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3구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대한민국 지붕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2017년도 5구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직접 검증을 한 것이 바로 2017년부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들이 양심을 팔아먹든지 그들이 이익을 위해 침묵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고 장관으로 승진을 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국회의원은 깔아뭉개고 대법관들은 뭡니까 쌩 야단을 피우고 밝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부정선거 특히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동단위별로 때로는 투표소 단위별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많이 하게 됩니다. 10%라고 하니까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는 반올림을 해가지고 한 표가 늘어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떨어버려가지고 한 표가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자료에 투표 수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중앙선거알린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잘못 투입되거나 구분된 투표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려 171표를 떨어내는 그런 작업이 개수조정 작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수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기존 합계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흰색. 여러분 그리고 바로 위에 합계 초록색은 여러분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김동영 후보는 선관위 자료가 86표가 남게 되고 김은혜 후보는 77표가 남게 되고 강용수 후보는 2표가 남게 돼가지고 무효표까지 합치게 되면 무려 171표라는 플러스값이 남게 됐습니다. 이거를 떨어내지 않으면 전산 작업을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0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다 떨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전산 작업의 흔적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선거 데이터를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김은혜가 10%를 빼앗기고 강용석이 50%를 빼앗기고 정의당 후보가 30%를 빼앗겠다는 그런 조작 공식과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됐는데 그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찾아낸 값이 바로 이렇게 하단에 있는 여러분들 초록색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정한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맨 첫 번째 보는 바로 하단에 있는 예상 득표수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3번에 있는 예상 득표수를 옮겨온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후벨 득표수가.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이렇게 숫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초록색인 조작 프로그램의 소위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번 작업을 추진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한 아주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의 자료가 중앙선거관련의 자료입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직관적으로 부천시에서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지를 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당일투표 득표수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김동영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0.68이 나와서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당일투표 100장에 대해서 김동영 후보가 사전투표 68장을 얻었더라. 그게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입니다. 나머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여기서 초록색이 진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지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하나 빠졌네요. 당일투표 위에 이게 여기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은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사전투표입니다. 그다음에 당일투표 위에 제가 누락했는데 들어가야 될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짜 사전투표 추정치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나누어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죠. 김동영 후보는 진짜 경우에는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가 62장밖에 없었는데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 68장으로 뻥튀기가 됐더라.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불렀어져요. 김은혜 후보는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67장을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 61장으로 표를 빼앗아 가버렸더라. 정의당의 황순숙 후보는 진짜는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74장을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 100장에 사전투표지가 57장밖에 없더라. 표를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용석 후보 맨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당일투표지 100장에 사전투표 70장을 받았는데 막상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공식선거대에 있다를 보니까 당일투표지 100장에 사전투표지 47장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붉은색 두 사람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의 발표한 거나 추정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표를 도덕질했구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천시를 여러분 정리해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인 5,856표를 민주당의 김동영 후보에게 갖다 바쳤고 갖다 바친 게 아니고 그냥 빼앗긴 거죠. 황순식 후보는 30%인 299표를 빼앗겼고 강용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인 449표를 빼앗겼다. 총 조작률은 90%고 빼앗긴 표수는 6,603표인데 실제로 6,603표를 김동영 후보에게 더해주고 나머지 세 후보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격차는 그 두 배인 1만 3,206표가 발생했더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김동영 후보가 2만 7,217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사전투표의 전산조작을 수정하고 나면 진짜 선거 결과는 김동영 후보가 1만 4,754표 차이로 승리했다. 따라서 그 격차인 1만 2,458표를 바로 김동영 후보가 가져갔다. 절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천시 사례는 여러분 지금 이 부천시 사례는 경기도지사선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거의 유사한 동일한 방식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부분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바로 조작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지사선거 그리고 부천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소위 선거조작기술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를 조작하고 또 자신들이 민원후보하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가 이 부분을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